안녕하세요. 큰세상작조TV입니다. 오늘의 약조는 해변에 많이 사는 보리장나무에 대한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장나무란 보리수나무가의 산록활력관목으로 주로 줄기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많이 사생하구요. 등굴볼레나무 또는 볼레나무 등굴보리수나무 보리똥나무 등등 여러이름으로 부르고 있구요. 꽃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피구요. 열매는 내년 4월에 익습니다. 자 지금 잎 한번 보십시오. 잎의 앞면은 녹색이구요. 뒷면은 은색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열매가 익으면은 붉은색이구요. 한방에서는 열매, 뿌리, 잎을 모두 약용으로 쓰는데 장염, 복통 또는 설사에 사용하구요. 뿌리는 요로결석과 타박상에 잎은 짓지어서 사용하거나 또는 말려서 다려 사용하는데 기관지 천식과 감기에 쓰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에서는 잎을 진하게 다려서 그 접을 티눈에 바르면 티눈이 쏙 빠지고 잘 낫는다는 얘기도 있죠. 잎을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구충제를 썼죠. 특히 12지양충. 그 외에 잎가지를 꺾어 잘게 썰어 사용하거나 뿌리를 채취해도 좋습니다. 또한 이 나무에 줄기 즉 재질은 아주 탄력성이 좋구요. 그러다보니 농기구나 그 외에 공구자류, 지팡이 등에 쓰여 있구요. 열매를 먹어보면은 맛은 약간 떫은 맛이 나구요. 또한 새콤달콤한 맛도 있어서 간식거리로 상했구요. 과실주나 잼으로 만들어 써도 좋습니다. 이 보리장나무의 물질을 활용. 각종 신약 개발에 특허 출원이 많이 되어 있구요. 특히 이 나무에 잎이나 잔가지, 줄기, 열매 모두는 천식의 아주 명량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은 잎이나 잔가지를 채취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물 1리터에 10 내지 20그램 정도를 넣고 대추, 감초를 한두쪽 넣은 다음 은은하게 다려 그 물을 식후에 한두 잔씩 복용해 보십시오. 희망기침 또는 오래된 천식, 기관지염, 편도선염 이러한 정상에 매우 잘 듣고 평소에 목에 가래가 많이 차서 거른거른 하시는 분들 이 보리장나무 잘 활용해 보십시오. 아마 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입니다. 저는 한국전통작초연구소 교수입니다.